딱 봤을 때? 어? 오빠 타임? 오! 빨리 가자! 진짜로? 진짜로? 빨리 가자! 환영해 주세요! 아니 요원님 어떻게 알고? 누구 오신대요?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? 아 너무... 너무 무서워! 뭐야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들어오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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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 저는 막 뛰쳐나오시길래 두 번 가야 되는 줄 알고 안녕하세요! 너무 추우시죠?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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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저는 G1입니다! 반갑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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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떨리셨겠다! 그러니까! 떨리시죠! 앉으세요! 편하게 앉으세요! 첫인상은 되게 도도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힙하시고 세련되시고 너무 예쁘신 너무 예쁘신 고양이 같은 여자분이 있어요! 여기 계셨어요! 차도녀 느낌?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여자분 딱 봤을 때 어? 오빠 스타일?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와! 바로 아네! 엑스랑 닮았다고 그러더니 무섭다! 반갑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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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 저 기다리고 있었죠 아 진짜 진짜 저 앉아기 잘했다 진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용호님을 지목하시는 거예요? 그거는 말하면 안 되나? 아 그걸 저희가 아까 사실은 한 번씩 인사를 나누고 좋았습니다 진짜요? 남자분들은 와 뭔가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았어 남자들끼리만 남았을 때 와 그때 약간 아 아 약간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용호님을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만났으니까 선택하지 퍼즐이 좀 맞춰지면서 약간 와 이것들이 약간 이런 느낌? 다들 되게 놀라신 것 같았는데 뭔가 리액션은 제 동생이 조금 컸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지켜보는 게 재밌었어요 아 주윤님은 그때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헉 요은님을 데이트 상대로 지목한 새로운 입주자가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중을 나가 환영해주세요 아 알고 보니까 재밌네 어 이거 시트콘 같다 MUZIE SHARE